LG유플러스의 든든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볼트업의 회원가입과 카드 발급 방법이 궁금하세요? 볼트업 회원가입부터 사용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해주세요. 먼저, 휴대폰 바탕화면에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 스토어에서 볼트업 또는 유플러스 전기차 충전을 검색한 뒤 앱을 설치해주세요. 회원 가입하기입니다. 앱을 다운로드했으면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진행해주세요. 볼트업 회원이 되면 원하는 시간에 예약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. 또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. 한 달 동안 충전한 금액을 모아서 후불 청구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. 회원 가입을 완료 후, 마이 메뉴, 결제 수단 관리를 선택하고 결제하실 카드를 등록해주세요. 처음 등록하신 카드는 간편 결제 및 후불 결제로 등록됩니다. 충전할 때마다 다른 카드로 결제를 원하신다면 간편 결제 용도의 카드를 더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 회원 카드 발급하기입니다. 볼트업은 회원 카드 없이 앱만으로 충전이 가능하지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위해 회원 카드를 발급해보세요. 회원 카드 발급 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. 첫째, 충전기에 회원 카드를 내면 앱을 켜지 않아도 바로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해요. 둘째, 갑자기 충전이 필요할 때 제휴한 다른 회사 충전기에서도 제휴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. 다음으로 회원 카드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볼트업 앱에서 마이 메뉴에 회원 카드 발급을 선택해주세요.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신청 절차를 진행해주세요. 모든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일주일 이내 회원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볼트업의 유용한 기능을 안내해드립니다. 다양한 사용 팁을 활용해보세요. 첫째, 자주 가는 충전소는 즐겨찾기로 저장해보세요. 둘째, 충전 완료 또는 중단 시 바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설정을 이용해보세요. 셋째, 고장난 충전기를 발견하면 QR을 찍고 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. 볼트업의 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 1660-0365로 언제든 문의해주세요. 어때요? 도움이 되셨나요?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유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. 고객님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